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풀고 수변의 문화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수정 시의원은 즉시 반대를 주장했는데요. 불균형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학중 기자입니다. 새로운 서울시의 밑그림인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카이라인이라 불리는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주어서 지역 내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배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높이 기준이 없어져도 건물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충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은 도림천과 탄천, 한강 등 수변 61곳을 명소로 만들고 접근성을 확보해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서울시 5개년 계획은 기술 만능주의이자 61대강 사업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높게 넓게 파헤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시대정신과도 맞지도 않고요. 자연을 보존해가면서 개발하는 것들이 사회적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공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어 자신은 행정구역 개편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과 기초기본계획 범위를 통폐합하고 핵심도심 해체를 통해 어디서나 공평한 30분 단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서울시장을 둘러싼 후보자들 간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